여러분 이번 현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포택지 지구 보이시죠? 이 위가 예전 마산시인데요. 이쪽이 15년 이상 된 구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축에 대한 니즈가 있고요. 이번 단지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고요. 혹시나 유니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모델하우스도 촬영을 했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살축 채널인 거 아시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축 채널 박미희입니다. 이번 현장의 이름은 마창대교 유보라 아이비파크라는 곳이에요. 총 847세대고요. 입주가 2023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등기 전에 전매가 가능한 단지나 뜻이죠. 평균 분양가는 800만 원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창원시는 이렇게 마늘 끼고 발달한 도시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마산 일대에 15년 이상 된 구축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실제로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이 아파트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단지들이고요. 15년을 필터를 씌우게 되면 이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단지가 15년 이상 된 구축이라는 뜻이에요. 이러다 보니 신축에 대한 니즈가 있고요. 이런 택지 개발 지구에 처음 분양하는 단지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가 살짝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아직은 뭐가 없습니다. 밑에 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겠죠. 기존 구도심에 인프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단지고요. 이쪽이 구도심이죠. 그리고 이쪽에 워령 마린 애시앙이라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터널이 있어요. 이 터널을 이용하면 자차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또 인프라 이용하시면 되겠죠. 롯데백화점이라든지 국민 마산병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가인데요. 보통 이런 택지지구에 분양한 단지들은 분양가가 갈수록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분양하는 이 단지가 가포지구에서는 가장 분양가가 낮은 단지야 될 확률이 높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 출퇴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단지고요. 그리고 이쪽 많이 아실 거예요. 이쪽이 이제 창원 국가산업단지라는 곳인데 마창대교를 타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창대교가 통행료가 있습니다. 2,500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창대교를 이용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할 예정이래요. 셔틀버스 두 대를 이용해서 단지로 바로 가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원도심으로 가신다고 해도 이쪽 창원시청 일대도 자체로 한 20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one more thing. 마산 해양신도시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게 마산 해양신도시거든요. 지금은 부지만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대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쪽이 개발이 되면서 마산 일대도 같이 이제 번화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원모 월딩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 이름이 아이비파크잖아요. 보통 에듀타운 아이비파크 이런 거 붙은 것들은 학군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단지가 여기 있고 초교, 중학교, 유치원이 모두 길 하나만 건너면 있습니다. 가표 초교는 지금 있어요. 있는데 조금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가포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그래서 12년 안신단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은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북쪽입니다. 이렇게 북쪽이고요. 보시면 산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가보면 굉장히 아늑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가운데 중앙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잘 감이 안 오시는데 축구장 2.5개 들어가는 크기라고 합니다. 밑에 별동학습관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학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갈 때가 마땅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별동학습관에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 그리고 YBM렉과 연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교육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주차장 얘기가 있는데 100% 지하주차장이에요. 보통 이런 창원이나 마산 이 일대는 자차생활권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지하주차장을 잘 안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을 넣었다는 거는 그만큼 단지에 신경도 많이 썼고 돈도 좀 들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까지 살펴봤으니까 평면도도 살펴볼게요. 보통 저희가 59, 74, 84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84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시그니처 평면입니다. 보통 여러분 4배는 많이 들어보셨죠? 5배 들어보셨나요? 5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5개가 같은 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면 뭐가 좋냐면 이 5개의 면만큼 서비스 공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죠. 하나 더 세대분리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가 세대분리인데 여기를 임대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요즘 재택 많이 하시잖아요. 업무 공간으로 개인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두 가구 살림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곳 구조가 안방 구조의 침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두 세대가 산다고 하면 여기도 메인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 8사 A, 8사 B 살펴볼 건데요. 평면이 비슷합니다. 먼저 8사 A부터 살펴보면 8사 A는 4배입니다. 거실과 침실 3개가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자형 주방을 넣었어요. 보통 디귿자형 주방이나 기역자형 주방을 넣는데 일자형 주방을 넣었다는 거는 그만큼 주방이 대형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40평대가 일자형 주방을 넣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개방감이 꽤 있어요. 우리 안방 동선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방에서 드레스룸 그리고 알파룸에서 주방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동선도 생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알파룸 활용도가 높아지죠. 방을 써도 되고 아니면 창고 써도 되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락이 있습니다. 최상층에는 다락을 제공하는데요. 8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평 정도 된대요. 만약에 다락이 있는 층을 여러분 분야 받으시면 실제로는 40평이 넘는 실사용 공간을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B 타입입니다. B 타입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여기에 알파룸과 서재를 배치했습니다. 정방향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똑같이 4베이고요. 거실과 침실 3개가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9세대라서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74A 타입입니다. 74A 타입도 똑같이 4베이에요. 거실, 침실 3개가 있고요. 가변형 벽체라서 거실과 침실 3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폭 거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6.6m라고 하네요. 하나 더 칭찬할 게 있는데요. 드레스룸과 알파룸 있는 게 좀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는 알파룸도 이렇게 있고요.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구조가 똑같이 침실에서 드레스룸, 알파룸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모로 동선이나 구조로 많이 신경 썼습니다. 여기도 다락이 있는데요. 74다락 같은 경우에는 한 9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환산하면 30평대 후반 정도는 면적이 되는 거겠죠. 최상층 한정입니다. 자, 다음은 74B 타입입니다. 보통 B 타입 하면은 타워형이죠. 여기는 타워형의 약간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안방을 일반 4베이처럼 구성을 해서 안방, 드레스룸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거실 바로 옆에 알파룸을 둬서 역시 광폭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침실 2, 3을 이렇게 따로 배치를 해서 타워형의 원래 침실 2, 3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느낌이 주는 게 장점인데 그런 장점도 살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창문이 많습니다. 여기 창문, 여기 창문, 여기 창문, 여기 창문, 여기 창문 이렇게 창문이 많아서 원래 타워형 약점을 통풍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청약 조건도 알아볼게요. 계약금 1,000만 원이고요.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전매 제한은 3년인데요. 입주 시점이 3년 후예요. 그래서 잔금 치르기 전에 여러분이 전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창원 일대에 신축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입원 단지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입원 영상 보시고 이런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청약 당첨 원하시는 분이라면 입원 영상 보시고 기운 팍팍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양본부장님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입원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양 현장을 맡고 있는 본부장입니다. 마산에서 10여 년 만에 택지지구에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쾌적한 환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택지지구 안에 새로운 아파트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가족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주거 공간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en